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엄청난 걸로 찾아볼었다 대박이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들러봐 벌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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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것 같은데? 왼쪽에 있는 것 같아. 오 이씨! 두 명 대치하고 있었구나. 부성이 내놔봐. 없네. 다시. 예민해요. 진짜 예민한 성격이에요. 가방 공간이 부족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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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잠깐만.. 와..잠깐만.. 던져! 어 저기 쐈어? 다시.. 아..뭐야 그냥.. 괜히 총안만 낭비한거다? 아..잠깐만.. 성을 좀 먹고 도취먹고도 한번 털어보자 아..다들 동물 안갖고있네 오 퀴리거든요? 저쪽 여러분들 제가 이런 남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배배를 잘하는 남자에요 벌써 6킬이다 이러면 자기장 들어가야겠다 이거 한번만 걸치고 이제 끝나거든요 들어가 들어가 그 덕에서 얘들만 죽이고있다가 결론은 자기장에서 죽을수도있습니다 시체가 어디있었지? 시체가 어디있었지? 시체가 어디있었지? 시체먹어야하는데? 시체먹을 생각하지말자 시체먹을 생각하지말고 들어가는게 우선이야 아..울렉 렉 렉이 정말 심하네 어디있었지? 이 비트 렉 사람lave 조용히 어어어어 ASS presidente 제가 미국 cm 으 으 으 아 아 으 아 아 아 아 고 으 으 아 아 으 아 아 아 으 부품 effective 그래 게임을 그래 어차피 2등도 한거 아니고 난 15등이나 16등이었는데 별로 아쉽지 않아 금방 가자고 나 어떻게 잘하잖아 저 어떻게 잘하나요 제가 쏙 들어가볼게요 쏙 들어가기 진짜 맞아 드라이 겁나와요 오자 빠져면 되나 오케이 물로 빨았다 아닌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더 날라 와 피해주고 피해주고 오케이 저 건투에 다니는 바로 텐데 F를 빠르게 눌러야돼 이거보다 빠르게 이거 빨리 수준 날라 빨리 큰 버튼이야 스페이스 말 아니 스페이스 말해 오늘 기억이 안난다 이 버튼 눌러줘요 오케이 빨리 수준 날라 내가 가장 1등인거 같은데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이다 가리키는 굉장히 파밍이 한참 버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좋기 때문에 파밍이 아주 좋습니다 어 뭐야 전 아파트를 찾아야돼서 아 아 아 아 아 아 민체스가가가고 싶다 민체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저깃다 오우쒸 위험했다 파밍해야돼 빨리 파밍하시라 빨리 파밍해야돼 됐어 됐어 이 따식이 빨리 파밍해야돼 빨리 파밍해야돼 그런걸 잘 생각해보았야돼요 대단한 머리싸움입니다 빨리 파밍해야돼 가만히 사라지는 말해보니 카우팍 마음에 안들어 진짜 카우팍에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카우팍에 맞게 카우팍에 맞게 힘을 닿고 1등 하겠습니다. 이번만 기필고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진짜 힘드네. 그래도 이번에 제가 이 녹화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웬만하게 잘했어. 오케 비키니다. 정확하게 쉽게 할 수 있어. 저 비키니를 잘하기 때문에 배경을 적겠습니다. 영상에서 다이너를 한 번도 안 들었는데 한 번도 내리지 마세요. 배경을 적겠습니다. 영상에서 죄송합니다. 보이고 있는데 죄송해요. 잘 가시고 에이아이인거 같죠? 잘 가시고 에이아이가 클라스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그냥 잘했다. 나쁘지 않다. 이를 까방 내놔. 어. 누나가 미안해. 내가 너무 가라마이아이도 죽여버렸다. 남았죠? 하지만 승부한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죽이고 일단 보는거야. 나 이거 내 생각엔 한시간 녹화하겠는데? 나 한시간 녹화하면 나 이제 어떡하냐? 한시간 녹화는 소리 나는 편집을 두시간 가겠네. 한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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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진짜 아 나 왜이렇게 못하자 아니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날래? 무슨가봐 진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거 같은데 아우 아쉽네요 억울해 죽겠어 나르초 한번 이겨보자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건데 이겨낸 어쨌든 오늘은 마이크 속의 영상이었고 또 절대 못하고 또 창비만 나가는 웅쥬의 모습이였구요 자 재밌으셨다면 연락 홍보기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엔 꼭 치킨을 못먹겠죠? 못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